안녕하세요. 2024년 8월 21일 수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엔믹스의 별별별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태풍 종다리의 기세는 꺾였지만 내일까지 전국 오락가락 비 열대야 무더위 이어진다 였습니다. 태풍 종다리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번개가 밤에 많이 쳐가지고 창밖에 보시면서 좀 무서우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가 오면 더위가 좀 더 가실 줄 알았지만 어림없죠. 내일이 처선대 처섬의 직은 없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다행인 건 태풍 종다리가 큰 피해를 입히진 않고 그냥 북쪽으로 빠져나가서 소멸되는데 대신에 이제 태풍이 남긴 수증기 때문에 오늘 산발적인 비가 내렸고 내일은 다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전국에 오락가락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제주도나 남해안은 또 침수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니까 미리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비가 그친 뒤에는 또 열대야와 폭염이 이어집니다. 계속 더운 날씨니까 이제 적응하셔야 될 것 같고 올여름이 제일 시원한 여름이다. 에어컨은 냉방과 제습모드 이거 번갈아 가면서 틀면 습기 잡는데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요즘 방송 틀면 계속 나오는 인기 방송인 지혜은씨와 야너 아웃 코너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아웃시키고 싶은 얄미운 사람들 사연을 보내주시면 짜증연기 지혜은씨가 살려서 해드리니까 제보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배텐 홈페이지 수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배텐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 땡카오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그리고 초록창 치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 참여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김미희님 남편이랑 싸우고 문을 쾅 닫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차에 덩그러니 앉아서 라디오 듣고 있는데 몇 시쯤 들어가야 남편이 걱정할까요? 남편에게는 자유시간이 주어졌네요. 새벽쯤 돼야 이제 걱정을 할 테니까 약간 11시 이 정도까지 들어가는 거는 사실 너무 남편에게는 오히려 좋은 자유시간이고 새벽 한 그래도 한두 시 정도는 돼야 남편이 진짜 어디 갔지? 이렇게 걱정하게 되지 않을까. 그때도 걱정 안 하고 자유시간이면 그건 좀 맞아야 되고요. 3049님 나이 들면 입맛 변하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어릴 땐 유부초밥이 시큼해서 그렇게 싫었는데 이제는 제 돈 주고 직접 사 먹기까지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신기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무조건 김밥이지 유부초밥을 왜 할까? 막 이런 생각이 없거든요. 이걸 무슨 맛으로 먹지 마 이랬는데 요즘은 또 그렇게 맛있습니다. 채팅창에 자네가 유부가 돼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4926님 문득 배디의 성이 배씨인 게 참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김성재 이성재도 좋지만 92키로 배디에게는 배성재가 잘 어울리네요. 그런가요? 저도 어쨌든 어렸을 때는 배씨 성이어서 놀림 많이 당했는데 이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육성재가 최고다라고 하셨고 그렇죠. 배뚠재님 지난 주말 휴가를 이용해 주니치 홈구장 나고야돔 직관을 다녀왔습니다. 금토 두 경기 너무 재미있게 보고 힐링하고 왔는데 배형도 휴가 빨리 다녀오세요. 나고야 옛날에 거의 20년 전에 한번 살짝 스쳐간 적 있는 것 같은데 주니치 드래곤즈 휴가를 가고 싶네요. 다음 아시안게임이 나고야일 겁니다. 그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은근 아시안게임 얼마 안 남았어요. 안요셉님. 배디는 혹시 메이저리그 시청하나요? 좋아하는 팀은 어디예요? 저는 다저스, 보스턴, 휴스턴이요. 저는 좋아하는 팀은 시카고 컵 쓰고 야구 중계는 안 하니까 그냥 막 얘기합니다. 시카고 컵 쓰고 어마어마하게 자주 보고 이러지는 못하지만 소소하게 봅니다. 보통 이제 오전에 메이저리그를 많이 켜놓고 아침에 그냥 집에 틀어놓고 있는 편이고요. 저는 그 리그 패스라고 하죠. 그거를 결제해가지고 그게 제일 또 미국 스포츠 중에는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틀어놓고 경기가 정말 많잖아요 야구는. 그냥 봅니다. 땡플 TV로 이렇게 TV에다가 틀어놓고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야너 아웃 코너와 함께할 분입니다. 장원영 씨와 작은 얼굴 큰 키가 닮은 분 지수 씨와 선한 분위기가 닮은 분 닮은 꼴 부자 연기천재 지혜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혜인입니다. 너무 선 넘은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나락 보내는 거 아니냐 아니 이렇게 그 콘텐츠에서 그렇게 써주셔가지고 본인이 장원영 지수 씨의 닮은 꼴을 인정하셨습니다. 제가 말한 건 아니고 제가 말한 건 아니고 그냥 조금 인정 조금 무슨 지수냐고 하신 분 있고 불쾌지수 닮은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 있고 맞아요 불쾌지수 제딩창에 우와 장원영이다 라고 쓰신 분 있어요. 누구야? 누구야? 네 아무튼 이렇게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셨고 그리고 콘텐츠였습니다. 대단한 소식이 있는데 2024년 8월 현재 한국 땡튜브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여자 배우 순위 6위 우와 이거 진짜일까? 1위 아이유 2위 김지원 3위 김혜윤 4위 한소희 5위 수지 6위 지혜은 우와 앞에 있는 분들은 지금 큰 작품들을 이제 한 분들인데 진짜 지혜은 씨는 이게 맞아요? 7위 이혜리 8위 정은지 9위 송하윤 10위 김고은 김고은 씨를 파묘의 김고은 씨를 느꼈어요 수상송화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땡튜브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요 절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예요? 이런 거 어디서 나오지? 아니 이거는 땡튜브 공식 검색 순위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큰 거죠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이게 빅데이터 아닙니까? 우와 대박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와 자 뭐 때문에 지혜은 씨를 많이 검색하셨을까요? 저요? 응 왜지? 왜까?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았어요 네 그냥 알고리즘이 계속 그래가지고 대단한 거죠 우와 감사해요 땡벨5? 어 그것 때문인가? 땡벨5도 그 중에 있겠네요 그래요 네 귀여워서라고 하신 분이 있고 고마워 그리고 저희 팀에서 지혜은 씨 나오는 컨텐츠를 전부 모니터하는데 런닝맨에서 배드민턴을 쳤는데 은근 잘 쳤어요 저 배드민턴 잘 쳐요 배드민턴을? 네 왜 잘 치죠? 아빠랑 배드민턴 되게 자주 쳤어요 아 제가 할 수 있는 운동이 거의 배드민턴 호녀구나 이렇게 같이 아빠랑 산책하고 이러면서 무조건 배드민턴 치러 가자 어렸을 때는 무조건 배드민턴을 되게 자주 쳤어요 오 그렇군요 운동을 다른 건 굉장히 못한다고 들었는데 배드민턴만 잘 쳐서 의외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운동 신경이 다 없거든요 저희 아빠도 배드민턴만 잘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배드민턴밖에 없어가지고 부녀가 배드민턴 치러 가자 해서 배드민턴을 되게 자주 쳤어요 안세영 말고 지세영 그렇죠? 잘 쳐요 배드민턴 그래도 어쨌든 배드민턴 잘하는 게 국민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모두 약수터 배드민턴의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배드민턴이 의외로 칼로리 소모가 진짜 많이 돼요 의외가 아니라 사실 모든 구기 종목 중에 배드민턴 셔틀콕이 제일 빠르고 올림픽에서도 제일 빠르고 선수들의 활동량도 엄청나고 그렇죠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죽어납니다 진짜 맞아요 어릴 때니까 했던 거죠 그렇죠 어릴 때니까 자 혹시 숨겨놓은 특기 있으면 미리 한번 설정 공개해주세요 또 모자래요 나 모자라지 그리고 시키면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지혜은씨 앞으로 문자 4080님 드라마 굿파트너에 지혜은님 내연녀로 나온다고 계속 기다리는 중인데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요? 곧 나오지 않을까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 SBS 드라마 네 이거 거의 시청률 20%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잘 완전 잘 나오더라고요 지혜은 나올 때 30% 찍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건 아니고 갑자기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요 기대됩니다 임영희님 다른 데서 볼 때마다 볼 때보다 SBS 보는 라디오에서 카메라에 다른 데서 볼 때보다 SBS 보는 라디오 카메라에서 예은님이 너무 아름답게 나와요 예은님은 화면보다 실물이 나은 실물파인가요? 전 완전 실물파 내가 나오는 거는 별로다 카메라 화면에 저를 볼 때마다 진짜 못생겼다 내가 이렇게 말해요 친구는 내가 이렇게 생겼어? 내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솔직히 카메라가 다 못 담는 미모다? 제가 좀 동글동글한 편이고 각이 얼굴에 각이 없어서 카메라에 진짜 별로게 나와요 볼살이 있는 사람들이 원래 카메라에 약하잖아요 제가 코도 낮고 턱도 이렇게 별로 그렇게 없기 때문에 카메라에 되게 안 담겨요 그래서 실물이 훨씬 낫다? 네 보통 이제 약간 달걀형 그리고 이제 뭔가 구형에 가까운 얼굴들이 굉장히 좀 손해를 많이 보고 왜냐하면 평면으로 가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실물을 보면 훨씬 더 낫다 이런 얘기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야너 아웃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주변에 꼴보기 싫은 사람 킹받게 하는 사람 다 고발해주시면 저와 베디가 같이 공감해드리고 같이 화돈해주는 코너입니다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기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선정되면 선물 치킨 식스팩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 만나봅니다 몸짱 말고 몸짜장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늘 혼자 영화를 봅니다 같이 볼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혼자 봐야 집중이 잘 돼서요 얼마 전에도 혼영을 하러 갔는데요 자기야 이 영화 재밌어? 어 평이 좋더라고 이동진 평론가도 극찬했던데 오 너무 기대된다 그나저나 저 광고에 나오는 여배우 정말 예쁘지 않아? 어 진짜 예쁘다 근데 니가 더 예뻐 아 얼마 그렇게 제 뒤에 앉은 커플이 영화 시작 전 광고 타임부터 쫑알쫑알 수다 떨길래 불안불안했는데 영화가 시작되고 얼마 후부터 뒷자리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화 잘 보고 있는 중인데 스포를 하면 어떡해 미안해 나도 들었는데 중요한 건 아닐 거야 그냥 일단 영화 봐 니가 스포를 해서 기분 잡쳤는데 어떻게 영화를 봐 아니 도대체 왜 스포를 하고 난리야? 아 그렇게 중요한 스포도 아닌데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내가 예민하다고? 예민해서 참 미안하네요 네네 내가 예민해서 싫으면 헤어지던가? 아니 내가 그 헤어지자는 얘기 아니잖아 지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영화 스포 하는 거야 근데 그걸 티가 있어 그런데 이 지금 지금 이 영화가 눈에 들어오냐? 니가 치면 제대로 앉아서 영화 감상하겠어? 아 그럼 어쩌자고 어? 어? 지금 나가자고? 나갈 거면 너나 나가 아 놔? 이거 놓으라고? 아 진짜 짜증나 진짜 이러면서 계속 소곤소곤 대며 싸우는데 영화가 제대로 봐지겠습니까? 소심해서 조용히 하라는 말도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극장에서 이 커플 아웃시키고 싶어요 채팅창의 목소리에 공기반 철분반이라고 공기반 철분반 철분반 불빛이 막혀진다 반딧불이들 아 저 영화관에 핸드폰 이렇게 보시는 분 너무 싫어요 그렇죠 아니 요즘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반딧불이 관련해서 캠페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톡을 하면서 영화를 보신 분들 많더라고요 아 그럼 집에서 보던가 그러니까 껌껌한데 그게 이게 보여요 거기 계속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보여요 네 그러면 거슬리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관 예절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도 이게 압도적으로 OTT를 보면서 톡 하면서 폰하면서 보는 문화가 더 세지니까 영화관 와서도 그걸 못 놓는 거예요 폰을 하는 걸 아 그렇게 폰하고 싶으면 뒷자리에 앉으시던가 근데 그것도 놀라운 게 맨 뒷자리에 앉아도 옆에 있는 사람 되게 거슬리고 아 그쵸 그쵸 그리고 약간 뒤쪽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분들이 다 죽어놉니다 아 네 저격수가 있어야 돼요 아 진짜 영화 폰하지 마세요 이렇게 약간 공개망신을 줘야 됩니다 아 있을까? 있어요 아 진짜요? 저는 합니다 아 진짜요? 네 폰하지 마세요 그러면 굉장히 민망이에요 모두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 진짜로? 진짜로 그렇게 한대요? 어디 갔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하는데 너무 효과적인 거예요 앞에 한 두 마리 정도의 반딧불이가 후다닥하고 폰을 끄더라고요 아니 이러면 어? 봤는데 배서 문제? 이러면 저도 약간 변조를 해야죠 폰 끄세요! 폰 끄세요! 아 진짜 진짜 힘들어진다고요 폰 끄세요! 이런다고요? 그쵸 저도 한 번 해볼게요 음 쓸만한 보보입니다 폰 꺼! 싹 쳐! 폰 꺼! 아 이러면 지혜인인지 알 것 같은데 이러면 누가 봐도 지혜인인데 아 웃기다 아무튼 영화관에서 근데 이제 제일 얘기하기 어려운 게 소곤거리는 거 그죠? 아 소곤거리는 거?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소곤거리잖아요 같이 보러와서 그쵸 아 저보야! 이러면 설명을 해주고 그쵸 그쵸 근데 이렇게 막 싸우고 소곤대고 계속 거슬리게 한다 왜? 어떻게 하십니까? 아 저 근데 아무 말 못해요 음 그냥 성격상 그냥 아 참고 오늘 망했다 그냥 이러고 그냥 참고 그러지 말 못해요 하 진짜 영화관 꼴불견들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근데 진짜 말 하신다고요? 하죠 왜냐면 영화 보는 거는 너무 중요한 순간이죠 왜냐면 이 영화는 내가 처음 보는 지금 이 순간 놓치면 그쵸 그 다음에 못 보는 거잖아요 두 번째 보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두 시간 동안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니까 내가 내 돈 주고 내 시간 내서 보겠다는데 그니까 저도 그 좀 너그러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뭘 먹든 신경 쓰지 않아요 먹는 거는 먹어도 되잖아요 먹는 거 거슬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팝콘 그런 거 다 팔잖아요 근데 되게 좀 진지한 영화 볼 때 팝콘을 가작가작가작 먹으면 아 거슬리게 약간 감성이 깨지긴 해요 아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같이 봤던 사람이 네 싸운 적이 있어요 아 진짜? 어떻게 이런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먹을 수가 있냐고 그래요? 네 그거는 팝콘까지는 그래서 제가 막 되게 안절보지 못했어요 아 이걸 갖고 싸움을 걸면 어떡하지 네 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가장 최근에 본 영화가 뭐세요? 저 진짜 영화관을 안 간지 너무 오래됐어요 아 아 영화관 가서 보세요 네? 영화관 가서 보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본 게 뭐더라 음 뭐 봤는데 나 진짜 오페나이머인가? 아닌데 오페나이머 아 파묘 파묘 보셨죠? 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아예 못 봤어요? 네 아 아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아니 그냥 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저 정도면 너무 재밌게 잘 만들었다 그렇게 무섭지도 않고 전 혼자 살면서 잘 못 보게 되는 거야 공포 영화는 아 그래요? 네 음 OTT로 이미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분은 속은 대며 싸우는 커플 아웃? 아웃 음 음 자 그러면 짧은 사연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로 보내십니다 강지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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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MZ 막내 사원이 있어요 어 연휴 때문에 미리 제출해야 될 정산자료를 금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업무톡을 보냈는데요 퇴근 전까지 일하는 낌새가 안 보여서 물어보니까 금일이 금요일 줄임말 아니었냐고 그러네요 이거 이 친구만의 문제인가요? 기한 제출하라니까 기한84 얘기하냐고 하고요 아직도 업무용어 모르는 막내 아웃! 기한 제출 기한84 기한하면 기한84 생각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금일을 금요일이라고 했다 어 금일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인가 금일 금일 금일까지 제출하세요 네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오늘까지 제출하세요 이렇게 말하던가 금일 금일 이길 이길 다음날 이길이 뭐에요? 이길 익일 다음날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하면 이길 이길이라고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다음날까지 제출하세요 오늘까지 제출하세요 이렇게 좀 말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작일 네 작일 작일 알죠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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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게 금일 작일 명일 이일 이길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렇죠 조금 요즘 그 실제로는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그렇죠 업무상으로는 아직도 쓰긴 씁니다 음 자 그러면 이분 아웃 아웃까진 아웃까진 아니다 아웃까진 아니고 좀 봐줘요 봐줄만하다 좀 봐줘요 기한84 기한을 기한84 재밌잖아 한 번 더 약간 실소를 터뜨릴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자 오렌지캐라멜의 아잉 듣고 돌아옵니다 배성재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킹받게 하는 연기에 달인 연기천재 지희은씨와 야너 아웃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자 채팅창에 누나 예뻐요라고 보낸 분이 있고요 고마워 누나 예뻐 아 그래요 네 뭐든지 그냥 흡수해버리는구나 일단 받아줘야죠 누나 예뻐요 하면 받아줘야죠 아 지알단 천혜자고 하신 분이 있고 네 자 그러면 다음 사연 7942님꺼 만나보겠습니다 제 룸메는 굉장히 순하고 착한 스타일이긴 한데요 같이 생활하다 보면 너무너무 열받습니다 어? 내가 어제 냉장고에 놔둔 아이스크림 어디갔지? 내가 오늘 먹으려고 여기다 놔뒀는데 어디갔지? 하하 그거 네가 먹을 거였어? 아 미안해 진짜 내가 아까 먹었어 진짜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아니 내가 그래서 어제 네 거까지 두 개 사온 거잖아 근데 네 거 다 먹고 내 거까지 먹으면 어떡해 아 진짜 미안해 진짜 아 너무 미안해 내가 생각을 못했어 진짜 미안해 알았어 아휴 근데 야 너 입고 있는 바지 그거 내 거 아니냐? 봐봐 어? 자 내 거 맞네 너 내가 새로 산 바지를 왜 네가 입고 있어? 아 미안해 너무 예뻐가지고 오늘 입고 약속 좀 갔다 왔는데 입어서 하나 써? 미안해 나 새 바지인 줄 몰랐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당장 벗을게 진짜 미안해 알았어 알았으니까 빨리 벗어 아이 그나저나 이상하다 대지갑에 그 5만원이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졌네 내가 축의금 내 거라 빼놨는데 이거 어디갔지? 아 그거? 그거 내가 썼는데 이 앞에 도너츠 팔길래 사 먹으려는데 현금밖에 안 받는데 가지고 아 미안해 진짜 급해서 그랬어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아 진짜 너 너 앞으로 내 물건에 손 좀 대지마 알았어 근데 말 나온 김에 고백 하나 할게 어제 네가 아끼는 컵 깼어 미안해 진짜 너무 미안해 뭐라고? 내가 아끼는 그 에스파 1주년 기념 내 보물 1호 메모리 오로라 글래스 컵을 깼다고? 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지 안되겠다 내가 나가 죽을게 그냥 나 죽을게 나 죽어도 싸 네가 아끼는 컵이나 깨고 죽어 죽어 야 아니 아니야 뭐 그렇게까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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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니까 어 그만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리고 용서해줘서 고마워 일은 저질러놓고 늘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는데 너무 미안해하니까 화도 못내고 이런 모습을 보는 친구들은 제가 너무 화를 낸다고 하는데 화낼만 해서 화내는 건데 억울해요 아 아 근데 화낼만 한데요 화낼만 하죠 이 정도는 열불 터지죠 진짜 열불 터지는데 아니 나 내 물건에 손 내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근데 메모리 오로라 글래스 컵이 뭐지 전 뭔지도 모르겠네 아시는 거 아니에요 낙질레몬이라서 읽었습니다 몰라요 저는 뭔지 메모리 오로라 5만 원을 훔쳐온 건 이거는 범죄잖아요 아 도둑이죠 아 절대 안 돼요 진짜 가족이면은 그냥 진짜 싸움 났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 가족이어도 화가 나는 건데 진짜 더 이상 같이 못살 도둑이에요 도둑 그러니까 같이 못살죠 이러면 아 안 돼요 그 바지에 왜 입고 가 내 옷에 손 내는 거 너무 싫어 물건에 손 내는 거 너무 싫어 새 옷을 건드리면 그건 개 싫어한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만대로 같이 사는데 좀 적당히 선은 지켜야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미안하다 싹싹 빌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 사실 당한 사람도 마음이 좀 약해질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러면 미안할 짓을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도 미안해 미안해 아니 그러면 미안할 짓을 하지마 음 나도 화내기 싫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친구한테 근데 뭐 이렇게 원래 잘 빌려주는 편이에요 아니면 친구한테 굳이 뭐 그렇게까지 뭐 빌려달라고 하지도 않고 빌려 그런 것도 없는 거 같은데 그런 건 없는데 네 룸메 생활을 해본 적이 없죠? 한 번도 없어요 해본 적 있으세요? 전 없죠 군대에서 말고는 뭐 룸메라는 룸메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같은 공간에 같은 사람이 있는 게 너무 불편해요 아 그렇죠 방은 혼자 써야죠 그렇죠 집에서도 뭔가 내 물건에 손 대는 면 진짜 싫거든요 맞아요 엄마가 괜히 제 방 정리해준다고 방 정리를 하면 너무 싫어요 그게 그래서 내 방 정리해 주지 말라고 엄마가 청소해 주시는데 거 싫다고 네 그래서 엄마랑 들어오지마 왜 내 방 막 엄마가 이걸 찍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왜 내 어머니 응원하고 싶네요 어머니 찍어서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왜 엄마가 치워달라고 했어요 엄마 그냥 치우지 말라고 왜 내 방 들어와서 그러냐고 그게 그 자식들은 항상 어 내가 언제 치워달라고 했냐고 그게 찐이에요 내 방 그대로 놔두라고 하는데 놔두라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같은 집 안에 네 그딴 방에 있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딴 방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 부엌에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쌓이면 빨리 갖다 버리고 싶잖아요 네 제가 뭐 음식물 쓰레기에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 방이 계속 그 뭐 냄새나 안 나도 어질러져 있는 꼴을 못 보시는 거죠 문 닫으면 되잖아요 문 닫으면 아무 집이 답답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왔다 채팅창에 그 말 있네요 엄마 집이니까 엄마가 치우시지 그러니까 엄마가 그랬어요 그러면 내 집이니까 나가라고 싸울 때 국룰 어머니가 드립력이 훨씬 앞서시네 국룰이죠 네 그럼 아무 말 못하죠 그냥 그러니까 아니 너 그냥 막 이렇게 봤죠 엄마 재산에 손괴죄 아닙니까 네 내 집에서 아웃 아웃 딸 아웃 누구명인지 알고 떠드니 아무튼 친구에게 뭔가 이제 용서를 주고받고 네 친구한테 잘못하고 뭐 이런 것들을 겪어본 적 있으세요? 뭐 친구랑 싸울 때는 어렸을 때는 뭐 미안해 아 미안해서 울고 그랬는데 커서는 한 번도 뭐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싸울 일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은근히 어렸을 때는 엄청 싸우는데 그렇죠 그렇죠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갑자기 싸움이 없어져요 싸움이 아예 없어져요 갑자기 평화가 찾아오는데 이게 진짜 평화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친구가 친구가 아니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 이런 거 아닌가요 맨날 맨날 어쨌든 중고등학교 때는 맨날 맨날 붙어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성인 되고 나서는 솔직히 볼 막 맨날 맨날 못 보잖아요 뭐 달에 한 번 많으면 달에 한 번 이렇게 보니까 싸울 일이 없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중고등학교 때 친구 초등학교 때 친구 동네 친구 이런 친구들이랑 붙어 다니고 붙어 다니니까 열받을 일도 생기고 좋은 일도 생기고 친구가 뭘 당하면 화가 나고 그렇죠 재밌는 일도 생기고 가족 다음의 존재였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생각해보면 친구가 아니라 친구였던 사람들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야 너무 슬퍼요 빈도가 줄어들면 이게 밥이 없어요 슬퍼요 밥이 없다고 그랬네요 제가 밥이 없어요 제가 저녁밥을 못 먹었습니다 빈도가 줄어들면 밥이 없어요 커서 싸우면 다 민사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자 또 어른이 되면 어른들의 친구가 또 생길 수도 있죠 자주보는 사람이 친구라고 봅니다 저에게 친구는 바로 우리 게스트들 진짜요? 성재야 누가 말 노래? 말 놓으세요 친구는 벗이나요 벗 벗이다? 벗은 반말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게스트들은 친구보다 더 자주 보는 존재 당연하죠 그렇죠 저에게는 친구 이상의 존재고 그렇죠 그리고 매일 친구 이상의 존재요? 그럼요 성재야 저희 채팅창에 있는 청취자분들도 저희 친구죠 랜선 친구들 랜선 친구들 동무 동무 자 그러면 늘 잘못해놓고 미안하다면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친구 아웃인가요? 아웃 아웃 네 참 룸메이트 그리고 뭐 친구랑 뭐 빌리고 안 갚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것도 참 옛날 일입니다 어 그저 옛날 일 자 그러면 이번 사연은 익명 문님이 보내셨습니다 얼마 전에 저녁 11시쯤 됐나?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누구지? 하고 번호를 받는데 5년 전 실시였다가 헤어진 전여친이었습니다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밤 11시 받았는데요 여보세요? 전화를 왜 이렇게 늦게 받아? 어? 이 시간에 웬일이야? 웬일은 오늘 밤 내가 전화하기로 했잖아 니가? 왜? 우리가 헤어지고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 뭐야? 너 뭐야? 니가 왜 전화를 받아? 아니 내가 왜 전화를 받긴 니가 나한테 전화를 했으니까 전화를 받았지 내가? 내가? 내가 왜 너한테 전화를 해? 되게 황당하네 아니 아니 지금 니가 전화했잖아 내가 더 황당해 나는 배성재 너한테 전화를 한 게 아니고 벨정재라는 회사 후배한테 전화를 한 거거든? 근데 왜 니가 받고 난리야? 진짜 짜증나네 아니 니가 전화를 걸어놓고 왜 나한테 난리야? 진짜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진짜 실수로 누른 것 뿐이거든? 지난 5년 동안 너 한 번도 생각한 적 없고 미련도 없거든? 너랑 혼자 자체를 잊고 살았어 번호가 있는지도 몰랐어 알았어 알았으니까 어? 진정하고 어? 야 어떻게 뭐 잘 지내? 남친 있어? 뭐? 뭐? 남자친구? 그거 니가 왜 물어? 내가 남친 없으면 뭐 뭐 어떻게 해보려고? 진짜 기가 막혀서 야 관심 없으니까 꺼져 야 그냥 당장 꺼지라고 아니 지가 전화 걸어놓고 왜 저한테 화를 내나요 짜증나서 다시 전화하고 문자도 하고 톡도 했는데 차단해버렸는지 다시 폈네요 갑자기 다시 나타난 전여친 번호 싹 다 지우고 진짜 아웃해버렸습니다 자다가 싸대기 맞은 느낌이죠? 재밌다 이런 연기 너무 재밌어 왜 이렇게 잘 맞죠? 이런 거 해보고 싶어 재밌잖아요 그냥 이런 연기를 해보고 싶다 전 남친한테 전화해보고 싶어요? 아 전혀요 전혀요? 전혀 똑같은데 아 그렇군요 이게 이름이 좀 흔하거나 배성재는 좀 흔한 이름은 아닌데 흔한 이름을 가진 분들이라면 사실 실수로 거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전 남친 전 여친한테 실수로 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을 수 있다 음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는 좀 많을 것 같아요 실수라는 점 5년 전 전 남친 번호를 왜 놔두고 있냐라고 하셨고 음 그리고 받은 사람도 왜 전 여친 번호를 그냥 놔두고 있냐 왜 둘이 사귀고 왜 헤어졌는지 알겠다 음 연기 너무 대리만족하는 연기여가지고 그러네 진짜 네 음 어떻게 전 남친 네 전 이런 거는 번호를 지워야 될까요? 아니면 놔둬야 될까요? 지워야죠 아 전 남친 번호 지워야 돼요? 그냥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실수할까 봐 이런 실수할까 봐 이런 실수할까 봐 지워야죠 음 원래 안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뭔가 엮여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음 번호를 남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음 아닌가요? 아니죠 아 지워버려야 돼요? 그냥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헤어지면 바로 삭제 누르는데 바로 삭제? 네 바로 삭제 오 그러다가 전화 오면 전화 오면 모르잖아요 남친 전화인지 아닌지 아 느낌이 오잖아요 아 느낌이 와요? 네 그 정도로 찾겠는데 그 번호 모를까 음 근데 좀 번호는 좀 지나서 좀 까먹는데 음 그 당장은 안 받을 수 있죠 음 그 받으면 바로 이렇게 눌르면 되죠 아 그래요? 그럼 일단 그 전 남친 전 여친 번호를 지우지 않은 이 쌍방 과실도 있고 쌍방 과실도 있고 그 다음에 최악의 멘트는 이거 아닙니까? 잘 지내? 남자친구 있어? 잘 지내? 남자친구 있어? 왜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까지 싸대기 맞아 놓고는 잘 지내? 남자친구 있어? 왜 물어보는 거야? 이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왜 남자친구 있냐? 그냥 아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음 여기까지 이 남자친구 있어? 이 말만 안 했으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이 남자 편을 들어줄 만한 사연 아닙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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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물어보냐고 남자친구 있는지 왜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더 때려달라는 거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요 전까지는 여자가 잘못한 거죠? 그렇죠 어 그거는 그런데 또 일단 남자친구 유무 상태는 둘 다 잘못이에요 둘 다 잘못이다 네 근데 어쨌든 헤어진 이유는 보니까 어 남자 쪽이 잘못한 것 같죠? 그래요? 여자가 썩내는 거 보니까 네가 왜 받아? 그러면서 네가 왜 받아? 무슨 자격으로 받아? 전화를 잘못 누른 건 여자 실수가 맞는데 실수인데 실제로 사귀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는 남자가 엄청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로 썩내면은 그렇죠 그렇죠 남자가 엄청 방어적인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헤어진 연인들을 가장 많이 떠올리는 네 타임이 보통 이제 밤 12시 근처 술 마시다가 진짜 한두시 뭐 이럴 때 아니에요 한두시 생각나본 적 있나요? 전혀요 전혀? 전혀 어 그래요? 있으세요? 없어요 전 돌아보지 않는다니까요 저도 돌아보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니 타임이라 그러죠 보통 자니? 으악 그러면 받은 적은 없어요? 자니 받아본 적 있죠 받아봤어요? 자니는 받아봤죠 삭제한 번호인데 차단은 안 했구나 그때 차단 안 했을 때 자니라고 왔죠 자니 그래서? 대답 안 하죠 답장 안 하죠 어 그래요 자니에는 답장 안 하는게 정답인가요? 만약에 만약에 다시 사귀고 싶다 다시 사귀고 싶다 그럼 하죠 음 그리고 근데 진짜 생각없다 이 사람과 진짜 끝이다 그럼 안 하죠 으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니 으흠 자니 자? 자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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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죠 쌓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분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해서 오히려 화내고 끊어버린 전여친 아웃인가요? 아웃입니다 이 전화 받고 남자친구 있어? 물어본 남친은? 아웃입니다 둘 다 아웃 둘 다 아웃 네 아니면 다시 둘이 만나든지 어? 만나러 뭐 여지가 있어 보이나요? 이 대화에서? 남자친구 있어? 에서 약간 여지는 거 아니에요? 남자는 있는 거 같다 남자 있지 않을까요? 여자는 없는 거 같죠 그냥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냥 남자친구 있어? 이런 말은 굳이 할 거 같아요? 아니요 그럼 여자 있는 거 여지가 있는 거 아닐까요? 남자친구 있어? 그렇죠 남자는 있는 거 같아요 남자는 계속 헤어진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던 거 같습니다 5년 동안 5년 내내 솔로였던 거 같아요 네 자 어? 채팅창에 여자도 실수인척 건 것일 수도 있다 아 그냥 이렇게 썩내는데? 썩내는데 실수인척 건 요즘은 폰이 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잘못 누른다고 해서 바로 걸리지 않거든요 아 이름이 일단 뜨잖아요 거기서 한 획을 헷갈렸다? 동 그 버드니꺼 뭘 했습니다 그건 궁금하네요 배정재랑은 무슨 사이길래 밤 11시에 전화를 했을까? 배정재가 썸 타는 사람 아닐까요? 아 회사 후배 회사 후배인데 그렇군요 음성으로 걸었을 수도 있다 아 그쵸 배정재한테 전화 연결해줘 했는데 음 그럴 수도 있고 혀가 꼬여서 자 그러면 짧은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준근님 카페에 갔는데 건물 주차장이 좁아서 3중 주차를 해야 하더라고요 제일 앞에 주차된 차는 연락처가 없고 두 번째 차주는 학원 강사님이라 수업 끝나고 15분 뒤에 나온다고 하고 결국 1층부터 7층까지 건물 다 돌아다니며 제일 앞차 차주를 찾았어요 차량 빠지는 데까지 40분이나 걸려서 너무 킹 받았어요 제발 2중 주차할 땐 전화번호 남깁시다 아웃 아웃 음 오 3중 주차 어머 아 이거는 화나게 쓰겠다 아 이건 견딜 수가 없죠 진짜 아 그쵸 아 번호 번호도 안 남겨놓고 키도 뭐 지금 못 빼드리는 아 한 제가 죄송한데 내일까지 못 오거든요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요? 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열 받는 거죠 열 받고 끝이에요? 경인차 부르든가 아 진짜 그런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예 아 흔치 않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뭐 이렇게 아 죄송한데 제가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난 지금 당장 나가야되는데 1시간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예 그렇습니다 아 생각만 해도 열 받네요 그니까 이분 아웃 아 당연히 아웃이죠 네 이준범님과 소개해주세요 동료가 화장실만 들어가면 안 나오길래 왜 그러나 했더니 가끔 들어가서 변기 뚜껑 닫고 신문지 깔아서 앉아서 편하게 자고 나온대요 화장실 한 칸을 전세냈나봐요 너무 화나네요 일은 나 혼자 아니? 동료 아웃 음 오잉? 화장실에서 왜 자지? 음 변기 뚜껑 닫고 신문지 깔고 앉아서 편하게 잔다 편하게 잔다고? 화장실에서 편하게 잘 수가 있나? 변기 뚜껑은 너무 피곤하면 사실 앉아서 살짝 쭈그리고 쪽잠을 잘 수 있긴 한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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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을 들락날락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 가서 자고 오면 일을 혼자 하는 사람들은 너무 열받잖아요 그쵸 그쵸 어머 이 동료 아웃? 동료 너 아웃 네 신금덕님 거 소개해주세요 화장하다가 남편한테 자기야 나 쿨톤인 거 같아 웜톤인 거 같아 물어봤는데 남편이 자기는 0.1톤 이러네요 0.1톤의 파워를 맛보여주고 싶어요 남편 아웃 맞죠? 이거는 좀 귀엽네요 아 귀엽다? 아 부부끼리 이 정도까지는 허용된다? 이 정도는 재미잖아요 오 진짜 열받은 거 같은데 0.1톤 0.1톤 재밌잖아요 이 정도면 아웃 아니다 채팅창도 이 정도는 아웃 아니다 라고 하신 분들 보니까 저를 놀리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쵸 그럼 다우되셨어야 1톤 성재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사랑이 넘치는 것이다 이거는 그쵸 재미있게 장난 여성재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건 열받겠네요 여성재 네 남편은 술톤이라고 하셨고 쿨톤이에요 웜톤이에요? 이혜은씨는 저는 웜톤인 줄 알았는데 머리를 좀 까먹게 하니까 쿨톤 같기도 해요 전 쿨톤인 것 같아요 염색하고 오신 거죠? 네 머리도 잘랐는데 남자들은 잘 모르긴 하는데 염색한 건 그래도 알아봤습니다 진짜요? 네 근데 확 진짜 검은해졌어요 화면으로 보니까 더 검은색으로 한 게 딱 보입니다 쇠톤이라고 하신 분 있고 쇠톤 약간 쿨톤이시다? 네 얼굴이 더 하얗게 나오고 쿨톤이세요? 웜톤이세요? 저는 완전 쿨톤 그런 거 아세요? 알죠 왜 모른다고 생각하시죠? 저 그 퍼스널 컬러도 알아요 오 대박이다 블루 그 다음에 핫핑크 블랙 이런 겁니다 오 쿨톤이시구나 네 꿀꿀톤이라고 하신 분 있고 오 꿀톤 음 무시당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잊을만하면 나이든 테스트라고 하신 그렇고 그렇고요 자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텐 오늘 지희은 씨와 함께했고요 자 이제 방을 옮겨서 다음 주 공포특집 생록방하러 가셔야죠 네 각오 되셨습니까? 완전 완전 됐습니다 저 담력 키워놨어요 그래요? 네 자 오늘 밤에 혼자 주무실 수 있을지 모르겠죠 예 자 킹받는 주변 사람들 고발사연 수요일 게시판에 계속 남겨주시고요 공포특집 이어지니까 바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끝인사 부탁드려요 끝인사 프라이 머리에 자니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야구구세요 안녕 클럽? 퐁 fill 다 끝인사 감사합니다.